안녕하세요. 함께 하셨을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을 치르셨는데요. 특히 올해 9월 평가원은 다른 9월 평가원보다 의미가 좀 있었지 이게 6월과 9월 사이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 이슈 자,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과연 9월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1등급 컷이 지금 얼마 정도가 나오고 있냐면 뭐 확정은 아직 아니지만 지금 EBS나 우리 사이트, 메가 사이트에서 보면 1등급 컷이 48점이 나오고 있어 자, 보통 어려울 때는 막 43점, 42점 이렇게 됐었는데 48로 1등급 컷이 올라갔다라는 건 확실하게 이번 이슈가 반영이 된 거지 자, 보통 킬러 문항으로 분류되던 양적관계 중화반응 이제는 더 이상 킬러가 아닙니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9평이 이렇게 냈기 때문에 이런 출제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수능도 당연히 자,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예전에 우리 기출해 봤던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확실하게 난이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얘네 그냥 중킬러 됐어. 그래서 이거 그냥 합쳐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킬러 문항은 없고 중킬러 문항들로 어쨌든 변별력은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중킬러들은 기존에 나오던 것들이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손업기체에 관한 해석 분자량, 몰수, 진량에 관한 혼합기체 해석 문제, 18번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용액의 몰롱도, 물을 부어서 희석했던 그 문제, 그리고 양자수 문제, 동연소 문제, pH 문제 이건 늘 나오던 형태고 늘 출제가 되던 부분인데 자, 중킬러로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9월 평가원에서 그대로 난이도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런 것마저 너무 쉽게 해버리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두 개를 낮춘 것만으로도 1컷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 그리고 지금 과탐 4개가 물, 화, 생, 지가 모두 48 정도의 1컷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과목에 대한 이점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긍정적으로 봐서 1년 내내 지금 화학을 선택한 사람이 지금 적은 거 알죠? 그래서 화학 선택자들, 되게 조금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거 하는데 나는 왜 화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위축됐을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오히려 이제 모두 다 같은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할만해졌다고, 할만해졌고 기존에 나오던 중킬러들은 우리가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들,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은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난이도 낮은 것만 찾아서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대비는 하되 나머지 중킬러들은 난이도를 유지하겠구나 라는 기조가 보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실수를 좀 안 해야 돼요. 이게 컷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정말 실수 싸움이거든. 그래서 실수가 1, 2, 3 페이지에서 나오지 않게끔. 뭐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틀릴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어려워서 내가 못 풀어서 틀리는 거하고 아는 건데 아, 진짜 풀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건 좀 다른 거잖아. 그럼 지금 대비지가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중킬러 부분에 대한, 그리고 1, 2 페이지에 나오는 물질들도 선택 자체가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어떤 걸 선정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실 때도 좀 더 쉬운 물질들로, 기본적인 물질들로 조금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9평이 그렇게 했으니까 수능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자, 그래서 기출을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래요. 그리고 개념서 봐야 됩니다. 자, 개념서 안 보고 그냥 맨날 문제만 풀다가 보면 개념에서 가끔 나오는 부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 그치? 그 두 달 시간 동안 지금 9평을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본 사람들은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남은 두 달 동안, 아, 9평, 점수 내가 만족할 만큼 얻었어. 이제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떨어져요. 무조건 잊혀지게 돼 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 자, 못 본 사람들도 성적이 만족할 만큼 안 나온 사람들도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두 달 동안 충분히 올릴 수 있어. 이렇게 킬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내가 정복을 해낸다면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 부분만 이제 파악이 된다면 그리고 보완이 된다면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두 달이면 진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점검하시고 해설 강의를 열심히 찍어놨으니까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저런 부분은 아주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개념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보세요. 그리고 10월 되면, 10월 되면 마지막에 있잖아. 마지막에는 매주 한 번씩 보세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념 보고 그 다음에 기출 여러 번 돌리고 기출 여러 번은 한두 번 푼 게 기출을 본 게 아니야. 다섯 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다섯 번 이상 중킬러들은 그걸로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기출 여러 번 푸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 우리 청담모의고사 있지? 자, 그럼 모의고사 같은 걸로 좀 더 새로운 유형은 만나보는 거 자, 그렇게 보완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월 평가 이슈가 되게 있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음, 일단 킬러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이 준킬러 순수로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해졌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달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선택자들 모두 모두 화이팅!